자 그래서 서씨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앞에 우리는 뭡니까 항상 딴 데도 마찬가지로 특히 불교를 했잖아요 우리 상자부 불교 우회 대성불교 뭐 무슨 불교 할 거 없이 항상 무슨 후대 선임들이 뭐를 그죠 하나 거리나 논서나 그죠 주석서를 지으면은 항상 산보를 찬탄하고 그렇게 하잖아 그죠 똑같습니다 남북방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서씨로서 제일 앞에 우리 귀경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할 데 없는 정등각자와 바른법과 위없는 성가에 예경하옵고 되죠 3번께 귀하옵고 그 우리 하면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옵니다 나무 따싸 뭐 다 하잖아요 땅 살아난 거 참 남북방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인 아비담마의 글을 지으니까 당연히 산부께 예경하고 산부님께 바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비담마 길라자비를 풀어 가라 합니다 하노라 이렇게 옮겼습니다 됐죠 비할 데 없는 정등각자 줄 달아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103번의 발음법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없는 성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됐죠 그죠 왜냐면 아비담마의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갔어요 그죠 자 4가지 구경법입니다 두 번째 개송입니다 자 그래서 105쪽입니다 자 4가지 구경법이건 다 후대 주석가들이 또 붙여난 타이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서라는 아비담마의 주제들은 아비담마타잖아 그죠 아타를 제가 주제라고 그랬죠 기본 뜻이 그죠 자 여기서 여기는 뭡니까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서라는 아비담마타 즉 아비담마의 주제들은 궁극적인 것으로 모두 4가지니 마음과 마음부수와 물질과 열반이다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 우리 서문에서 했죠 그죠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그 도표 있잖아요 도표까지 걸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전제조건이 뭡니까 여기서 마음부수, 물질, 열반으로 나누는 것은 궁극적인 것 됐죠 그죠 그래서 그 해설에다가 제가 우리가 그죠 궁극적인 것 해서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죠 우리 불교에서는 남북방향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그죠 존재는 우리도 불교식으로 한번 법은 이래 해도 되고 그죠 우리 존재라는 것은 아비담마에서 우리 그죠 특히 아비담마 불교에서는 인습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인습적인 것은 원어로 삼무띠고 궁극적인 것은 빠라마타입니다 됐죠 그죠 남북방향이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인습적인 것 그래서 우리 삼무띠는 우리 일반적으로 개념으로 옮기는 빤야띠와 동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개념적인 것으로 중생, 사람, 남자, 여자, 동물 그죠 등등입니다 이거는 왜 인습적인 거라면 그죠 이 자체에서 그죠 불변하는 고유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누고 해체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실제 하지 않는다고 아비담마는 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쭉쭉 넘어갑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궁극적인 것은 그와 반대로 자신의 고유성질을 가진다 됐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인 것과 인습적인 것을 어떻게 나누냐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면 그거는 궁극적인 것 불교에서 말하는 법 더 강조해서 말하면 국행법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인습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존재의 구성요소이며 경험을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로 존재하는 궁극의 단위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물론 우리가 후대로 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파라마타가 도대체 뭐냐 궁극적인 게 뭐냐 이걸 가지고 또 그죠 불교 여러 교파에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그죠 이론을 전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됐죠 그죠 저는 어떤 것만이 옳다 이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뭡니까 상자부에서는 즉통을 자부하는 상자부에서는 파라마타를 이렇게 본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밭냐중간에서는 파라마타를 이래 본다 예를 들어서 유식에서는 파라마타를 이렇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상자부에서는 파라마타를 뭡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을 파라마타로 봅니다 그러면 용어는 다른데 고유성질이 같으면 그거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냄 분노 적의 이런 건 다 뭡니까 말은 다른데 용어는 다른데 고유성질은 같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성냄이라는 도사라는 우리 한분은 진으로 온 것이죠 같은 고유성질로 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고유성질이라는 것이 토대가 되어서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뭡니까 영국 옥스포드 사전에 예를 들어서 단어가 50만개 단어가 자꾸 늘어나겠죠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게 자꾸 많아지니까 그죠 단어가 50만개 이렇게 되겠지만 그죠 그거를 불교식의 있잖아요 고유성질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보면 89개 아닙니다 82개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고유성질을 보는 기준이 아비담마에서는 상자부뿐만 아니고 북방 아비담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죠 어떤 것이 구경법이냐 파라마타 담마냐 그래서 사바와 즉 고유성질을 가진 것을 파라마타 구경법이라 한다 그럼 뭡니까 이름은 다르고 고유성질이 같으면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됐죠 그죠 이런 기준을 갖고 보니까 상자부에서는 파라마타는 82개다 서류를 체육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75개다 유식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100개다 학파마다 달라지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같다면 그죠 어떻게 보면 불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죠 그듭 밝히고 싶은 것은 이 89까지 마음으로 분류하는 것은 후대에서 된 게 아니고 그죠 놀랍게도 우리 그죠 단마상간이 논장 첫 번째인 단마상간이 나온다 거기고 그죠 아 그 다음에 이거 하다 그리 됐네 그죠 그래서 그죠 상자부에서는 파라마타를 이렇게 봅니다 됐죠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것을 파라마타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그죠 구경법이라면 이 세상에는 구경법이 몇 개 있는가 오늘은 그 반복학습을 안 했네 그죠 지난 시간에 계속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상자부에서는 상자부의 그죠 그 적통의 견해들을 이렇게 전성해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107쪽에 그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8쪽입니다 조금 조금 가지만 조금 쉬겠습니다 자 모두 네 가지 냈습니다 구경법은 그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네 가지를 했습니다 심, 심, 소, 색, 열반 즉 마음, 마음부수, 물질, 열반의 네 가지 궁극적인 것 혹은 구경법을 설한다 여기서 마음은 한 가지이고 마음부수는 52가지이며 물질은 28가지이고 열반은 한 가지이다 이렇게 해서 모두 82가지 궁극적인 것 즉 구경법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앞에 우리 41쪽 도표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세요 이제 그 밑에서는 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 그죠 니까야에서는 법을 설하신 측면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우리 뭡니까 이 법을 뭡니까 오원으로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누셨죠 그죠 근데 이제 아비닷말을 하시면서는 심, 심, 소, 색 물론 여기서 오원으로 보면 열반은 빠집니다 그래서 존재로 그죠 심, 심, 소, 색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색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색온 물질의 무더기에 속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그죠 마음부수는 우리 그죠 경의 법의 분류인 오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온, 상온, 행온 그죠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의 무더기와 같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배대를 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은 알겠죠 근데 그죠 우리 아비닷말에서는 그 고유 성질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분류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밑에 쭉 108쪽 그 밑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9쪽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아비닷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궁극적인 것들이야말로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최소의 단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이런 최소의 단위, 구극의 단위로 분해하고 분석하고 해체하여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이 없다고 선하는 것이 아비닷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아비닷말은 개념에는 즉 우리 저 뭡니까 앞에 말씀드린 인습적인 것 혹은 개념적인 것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이 궁극적 존재인 법들 즉 구형법들의 특징과 역할 등을 분석하여 구명하고 이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치산을 거듭하고 있는가 하는 제법의 상호의존 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제법의 상호의존 관계는 8장에 나옵니다 그죠 이것이 아비닷말의 근본관심이라 자 그리고 살짝 좀 덜어보겠습니다 법을 궁극적인 것이라고 하면 혹자는 그것은 제법무화라는 부처님의 근본사상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아비닷말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개별적 특징과 보편적 특징 두 가지 특 측면으로 법을 고찰한다 대성불교에서도 법을 고찰하는 방법으로 사바와 라카나 사만야 라카나에서 개별적 특징 보편적 특징 중국에서 자산공상으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똑같은 방법론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있잖아요 불교인 이상 어느 불교든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법을 관찰하는 방법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더 있잖아요 더 좀 세밀하게 하느냐 또 어떤 관점을 더 넣느냐 또 어떻게 살짝 다른 관점에서 보느냐 이런 걸 갖고 살짝 있잖아요 이론적인 그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